안녕하세요 먹방콩여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송도 짬뽕 맛집 송도 분위기 좋은 중식당 보배반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꼭녀사네가 방문한 곳은 보배반점 송도 커네러크 점이에요 외관부터 너무 멋진 송도 짬뽕 맛집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야외 먹방도 너무 좋을 듯 싶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넓고 깔끔한 매장 내부에요 뭔가 홍콩 느낌도 나고 중국 느낌도 나는 이육적인 인테리어라 갬성 가득 SNS 인증샷 유발 매장입니다 자리 잡고 매니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기 짬뽕 맛봅 고기 짬뽕 맛봅 고기 짬뽕 맛집이 엄청 많네요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쟁반 짜장면 맞지? 어!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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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안에가 이렇게 짜장면이구나 와 뭐야 미쳤어 이거 너무 맛있겠네 이 형 Voilà drill persecuted Auf erleb couple 짬뽕 솥ah Sean Any deceit 짬뽕 나는 와 greatest 이 아 네 är 호로록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이제 다 먹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해요. 진짜 짬뽕 맛집 밖에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면발도 탱글해가지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쟁반 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소스는 약간 달달한 짜장 소스에다가 고춧가루를 추가한 것 같은 매콤한 짜장면이었어요. 다음에 진짜 날 잡고 와가지고 한잔하면서 맛있는 중식도 즐기고 싶어요. 동네 주민들도 유튜버 분들도 인정한 봄의 반전 추천드려요.